2. UMK의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EMK의 신입사원으로 들어오게 된 이아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. 이아름솔 3. 생년월일 3. 910818 4. 가릴쏨 5. 형 10. 흉리 뮤지컬 관람 10. 흉리 뮤지컬 하기 10. 영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자 MBTI? ESFJ 블러스 게임입니다. 첫 공, 막공? 첫 공! 공연장 걸어서 5분, 연습실 걸어서 5분? 연습실 걸어서 5분 춤 10분 안에 추기, 노래 10분 안에 하기? 노래 10분 안에 하기 막고 한 번에 외우는 능력, 대본 한 번에 외우는 능력? 대본 한 번에 외우는 능력 러닝타임 짧은데 힘든 작품, 러닝타임 긴 데 쉬운 작품 러닝타임 짧은데 힘든 작품 이제 이제부터는 다시 스피드예요 나의 입덕 포인트 광대? 대표하는 해시태그 해시태그 뮤지컬 남들이 보는 나만의 비밀 비밀이요? 이걸 여기서 말했는데 비밀이요? 근육이 많습니다 공졸아 데뷔 때 양상불로 만난 것 같은데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나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떠니? 너무 좋죠 근데 사실 상식 오빠랑 저랑은 2017년 레베카에서 처음 만났고요 좋은 기회로 같은 소속사 식구가 되어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 좋죠 그리고 또 언젠가는 한 작품에서 꼭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! 화이팅!